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이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가정 안에서도 인간관계죠 우리가 직장 안에도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근데 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뭘로 상처를 많이 받냐 바로 오해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사고 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단절되어집니다 오해는 자기 스스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내 선입견 편견 속에서 스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상처를 받고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서도 내 기준 또 내 이렇게 세상의 틀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우리의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또 이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의 틀 함정, 올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비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대 복음의 언약 안에서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 꾸러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일까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 영생에 관한 이걸 사모했는지 예수님 앞에 달려 이렇게 와서 꾸러앉았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스펙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고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관리이고 젊고 관리이고 명예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유대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원약의 말씀인 율법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이렇게 모범 청년이죠 이 청년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추구하는 게 다 들어있어 아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강구하는 그 물질의 최고의 즉보 어떤 곳에서 한자리를 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뭐든지 다 되어지는 이걸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께서 알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 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허무함 그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가져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싶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이 갈망함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다 가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카르 동화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냐는 만족함이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정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자가 오해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인간의 노력, 행위 이걸로 얻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 시대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함의 기준도 똑같이 뭘 원하냐 선한 것은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행위적 요소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종교잖아요 종교 뭔가를 열심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또 뭔가를 얻고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종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전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고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얻는다 우리가 뭔가를 헌신을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우리 안에도 종교적인 이 기복이 있어요 종교적인 기복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체질이 종교적인 재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이 곧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뒤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얻는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선함의 기준 선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선은 하나님의 기준 행위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기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의 자의를 말씀하시죠 돗닦고 불공드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노력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언약 속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과 현장과 사역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열심 내 열정 내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믿음대로 될 저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사람을 쳐다보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요한일소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왜요 요한일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워놓고 영생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종교 속에서 사단이 가지고 노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예원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역과 민족과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전도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발리 캠프 진행됐죠 어제부터 이 현장 안에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복음 영생의 길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려라 하고 파송하여서 성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당대하게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하신 영생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오의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죠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면서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뜻에는요 어떤 것을 알고 있냐 이 청년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고 있지만 이 청년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의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은 다스려야 될 정복해야 될 바로 대상이지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생각이 뺏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라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물질이냐 자녀냐 우리에게는 건강이냐 문제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정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 우리에게는 정말 문제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게 절대로 안 되어질 것 같은 그 문제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따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정확한 필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건강 필요해? 하나님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필요해? 물질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우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도 정복해야 되고 내 안에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점검하여 뽑아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고룩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크리스도로 아버지 하나 채워주게 하여 죽없이고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죽없어서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이 물질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또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아 돈 많이 벌었어? 아 너 축복받았구나 그죠? 돈이 있고로 축복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아니야 돈이 있고로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있고로 모든 완벽한 보장대 축복이다 미래, 영원한, 과거,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냐? 너 돈이냐? 너 자신이냐? 네 자식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청년의 우상 이 돈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에게 돈 다 내려놔서 다 팔고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면 따라가는 이 우선순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량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량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원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심량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쉽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돈 움켜집어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 차네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집으면 없어져 하지만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세계보고마를 위하여 이삼철 연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걸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서 땅에 가득 차네 오! 놀라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나는 성도님들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에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하나님은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서 백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는다 이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 완전히 보장돼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타트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월을 위하여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이때는 전도 우리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원현장을 사랑하고 또 불러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송파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